자꾸 일이 오면 어떡해요? CCTV 있다고 말했잖아요 레스토랑 K 인터넷에 떴더라고? 내가 구해다 준 소스를 100군데나 뿌리는데 겨우 돈 3천? 그 돈에 일하겠다고 나선 건 당신이야 잔말 말고 내일까지 1억 준비해 내일 3시까지 원효대교 남단 주차장 안 그럼 레스토랑 오프식 날 난리를 치고 그러기만 해봐 가만 안 될 테니까 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뭐이야 이거 안 놔 사람들이 보잖아 알아서 해 괜찮아? 안 놔? 안 놔? 안 놔? 안 놔? 안 놔? KBS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